한 번 이제 90년대 클럽 인라인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. 이분들에게 좀 클럽 분위기 댄스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90년대 초에 대한민국 클럽을 들썩였던 클럽 뮤직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그때 리듬을 맞춰서 춤을 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악부터 한번 주세요. 아 런던보이스. 퍼슬 퍼슬 패션춤. 아니 잠깐만요. 일단 저 런던보이스의 런던나이트를 좀 저희가 틀어드렸는데 이게 80년대 초중반 이 음악이거든요. 이 춤의 포인트가 뭔가요? 그건 제가 쳤던 춤을 칼춤이라고요. 손이 약간 칼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하를 찔러줘야 돼요. 위로. 칼춤.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게 패션춤인가요? 패션춤이죠. 이게 이 춤이 변형이 되는 거죠.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만 좀 보여주시죠. 이것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? 아 예. 이게 사실 굉장히 잘 추시는 춤인데. 아 그게 아닙니다. 제가 요거는 제가 알고. 아 우승민 씨. 왜냐면 제가 로라당에서 요걸로 1등을 해가지고. 아 그래요? 라면 한 박스를 제가. 아 그럼 조금만 넣어봐. 포인트. 포인트만. 네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죠. 아 이거 공연팀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공연팀 같아요.